자, 우리 단렉거, 올리브거, 떼르브거 CS KICKS 같이 협박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추들과 함께 협박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강말마, 3, 3, 5, 4, 6, 4, 6, 7, 6, 7, 8, 7, 8, 8, 8, 9, 10, 11, 12, 12, 13, 14. 자, 합격! 김서일! 김서일! 자, 다시 한번 화이팅을 해보겠습니다. 최선영 화이팅! 치즈! 딱딱 중분만 더 올려보겠습니다. 치즈! 화이팅! 여기 자전거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들이든 딸리든, 아빠한테 화이팅하라고 한 마디 해주세요. 아들아, 한 번 더! 북밥만! 가라앉네! 그래요, 아들이 지켜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얼쑤! 이웃인석이 나와야 되는데, 보호가 나왔네.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강아. 네, 우리 두 번째 암바. 현재 2등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암바. 어머, 왜 이래요? 등치마. 마돈석 아니세요? 이야, 등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앞쪽으로 오셨어. 아니세요? 나 와봐. 그 땅은 어디서 오셨어? 난요? 예, 우리 아들아! 여러분, 이 쫓아갔어요. 우리 아들아!